osen 는 수원 이동해 기자 kt와 롯데가 올시즌 첫 연장 12회 무승부를 기록했다 올시즌 최장시간 경기 기록도 경신했다 kt와 롯데는 21일 수원 kt 위즈파크에서 열린 2018 신한은행 마이카 kb 5리그 정규리그 8차전 경기에서 연장 12회 적전 끝에 5에서 5 무승부를 기록했다 연장 12회말 kt 오태곤이 2루 도로에 성공하고 있다 eastsea 골뱅 eosen.kr 이동해 기자